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잠시 후, 왼쪽 부각을 찾으러 진입하십시오. 여행은 부각을 찾는 곳으로 보호하여 도착했습니다. 여행은 쉬운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균 70km 단속보관 주행중입니다. 약 300m 앞 터널 진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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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